나는 뚝딱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공주 룩스피 유연의 필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요리를 잘하거든. 나도 엄마한테 많이 배웠어. 그래서 지금은 뚝딱 만들어내다. 뽀로로, 패티, 애기, 로디, 포비, 통통이, 크롬. 모든 친구들이 먹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내가 요소를 그려서 뚝딱 만들어줘. 친구들아, 너희들은 먹고 싶은 거 어딨어? 어, 뭘 보여주지? 뭘 보여줄까? 어, 맛있는 걸 뭐가 있을까? 뭘 만들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, 누구라도 지금 우리 집에 들릴 때가 됐는데 왜 아무도 안 있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을까? 너희들 봤어? 애들 어디 있는지 봤어? 어?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? 애들 오려나? 어? 그러면은 음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. 어? 바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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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. 음, 뭐가 좋을까? 음, 어떤 주문을 해야 되지? 보자. 수리수리, 마수리, 맛있는 음식이 나와라. 얍, 얍, 얍. 뿅! 나와라, 얍. 띠글, 띠글, 누가 날 여기다 불렸냐? 띠글, 띠글 아, 어떡해, 나의 실수야 어머, 친구들, 이건 아니야 미안, 이건 먹는 음식이 아니야 다음에 또 만나 허허, 루피, 주문이 잘못됐나 보다 친구들, 구독, 좋아요, 뿅뿅뿅 띠글, 띠글